아 거의 지금 일직선으로 쭉 뻗은 팔과 그 다음에 라켓 프레임을 보면 헤드 그 스트링 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옆면만 보이죠 정확하게 지금 플랫한 면으로 맞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회원의 임팩트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 프레임이랑 지금 이거는 고속으로 촬영한게 아니라 회원분이 촬영해서 저한테 비교분석 해달라고 보낸 영상인데 이 부분이랑 요 부분에서 맞았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맞는 거니까 정확한 위치는 요쯤이 되겠습니다